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그래서 골로서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알았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신들을 멸하러 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콜로스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거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의 밑줄짝입니다 모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에는 안개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은 뭐예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라고 생각되신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또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영광스럽고도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